자, 그래서 지금부터 챕터 3가 시작됩니다. 챕터 3의 세번째 챕터의 제목은 동사의 시제입니다. 동사의 시제란 무엇일까요? 자, 바로 이전 챕터 먼저 정리해, 잠깐 정리해보면 챕터 2에서는 일반 동사라는 제목이었어요. 일반 동사, 그동안 여러분들이 누가다를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누가다를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비동사 있었죠? 비동사도 있었고, 그 다음에 하다시라서 두 또는 더즈가 들어있는 경우가 있었고 또 디드가 들어있는 경우도 있죠. 두 더즈는 같은 시제지만 디드는 다른 시제죠. 그 다음에 또 세번째는 뭐였냐면 양념시라고 해서 뭐뭐 할 수 있다, 캔이라든지 뭐뭐 해야만 한다, 슈드 그 다음에, 잠시만요. 뭐뭐 할지도 모른다에, 메이 뭐뭐 할 것이다에, 윌 이런 것들이 있었죠. 오케이,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배우, 영어의 시제는 엄청나게 많지만 중1 때 해야 될 시제는 중1 때 해야 될 시제는 일단은 제일 먼저 현재 시제를 할 거예요. 현재 시제, 현재 시제를 하고 그 다음엔 과거 시제도 할 거고요. 그 다음엔 미래 시제라는 것도 할 거예요. 미래 시제 일단 기본 세 가지 시제 현재 뭐뭐 한다, 과거에 뭐뭐 했었다, 앞으로 미래에 뭐뭐 할 것이다. 이 기본 단순 시제 세 가지라고 하고요. 여기에 더해서 진행형 시제라는 것도 할 거예요. 진행 진행형 시제는 뭐냐면 뭐뭐 하는 중이다 또는 뭐뭐 하는 중이었었다 이런 걸 보고 진행형 시제라고 합니다. 뭐 중1 때는 한 이 정도의 시제에 대해서 배우게 될 예정입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먼저 과거 시제를 먼저 얘기하네요. 과거 시제 과거 시제 하고요. a에서 과거 시제 할 거고요. 또 b 동사의 과거 시제는 어떻게 되고 일반 동사의 과거 시제는 어떻게 되고 이런 얘기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진행형 시제를 할 거예요. 진행형 아까도 얘기했죠. 뭐뭐 하는 중이다 라고 얘기하는 걸 보고 진행형 시제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래 시제 이렇게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아까 전에 선생님이 얘기한 것 중에 뭐가 없습니까? 지금 자, 다른 시제는 다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뭐가 빠졌습니까? 현재 시제는 선생님이 왜 빠져있나요? 라고 궁금증이 생기는 학생도 있을 텐데 현재 시제는 우리가 이미 다 다뤘어요. 챕터 1에서는 사실 여러분들이 현재 시제를 언제 다뤘는지 여러분들이 기억이 안 나신다면 챕터 1의 제목이 인칭 대명사와 비동사였는데요. 이때 등장한 비동사는 뭐였냐면 m is r만 얘기했죠. 이게 m is r과 비동사의 현재형이에요. 그래서 인칭 대명사와 비동사 할 때 비동사가 사용된 현재 시제를 했어요. 그 다음에 챕터 2에서 뭐였냐면 챕터 2의 제목이 일반 동사였는데 일반 동사에서 뭐가 들어와 있는 거 했냐면 하다시 속에 두 또는 더즈가 들어있는 거 했는데 이 두 나 더즈가 숨어있는 게 일반 동사의 현재형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챕터 3의 제목이 시제이면서 근데 현재 시제는 없는 이유는 여기서 현재 시제를 다 이미 다뤘기 때문입니다. m is r과 들어있거나 두 더즈가 들어있는 문장들이 현재 시제였고요. 현재 시제 했으니까 남아있는 거 과거 시제 그 다음에 또 진행형 시제 미래 시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여기서 다루고 얘는 이미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뭘 배우게 될지 미리 잠시 설명하는 동영상이었습니다. 계속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